오늘은 msg와 염도의 관계가 감칠맛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식의 맛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msg와 염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1987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조미료와 짠맛의 적절한 조합이 음식의 감칠맛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짠맛의 관계 그리고 이를 활용한 요리의 과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7년대 미국에서 진행된 실험에 따르면 다양한 염도의 치킨 수프의 0.2%의 글루탐산을 추가했을 때 맛의 향상이 있는지 관찰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짠맛의 치킨 수프의 글루탐산을 첨가했을 때 맛의 변화와 기호도를 평가하였습니다 실험 방법 짠맛의 정도가 각각 0.35%, 0.58%, 1.04%, 1.86%인 치킨 수프를 준비하였습니다 각 염도의 수프의 0.2%의 msg를 첨가한 시료와 첨가하지 않은 시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훈련된 패널 15명이 각 시료의 맛을 평가하였습니다 일반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각 시료의 기호도를 평가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훈련된 패널은 모든 염도에서 이 조미료가 첨가된 시료가 감칠맛과 전반적인 조화와 맛의 풍미를 가진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0.58%와 1.04%에서 글루탐산 첨가 시료를 유의미하게 더 선호하였습니다 0.35%의 저염 수프에서는 첨가에 따른 기호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86%의 고염 수프에서도 첨가에 따른 기호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글루탐산이 일정 범위의 염도형 0.58%일 0.04%에서 수프의 맛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기호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짠맛에서는 글루탐산의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MSG의 역할과 염도 국내에서는 소금 대신 MSG를 사용하면 짠맛을 줄이면서도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맞지만 맛이 향상된 구간이 평소에 우리가 즐겨 먹는 국이나 찌개, 냉면의 염농도에 비해 낮기 때문에 조미료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평소 먹는 짠맛보다 낮은 상태에서 사용하면 풍미의 상승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염농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짠맛이 더욱 강조되어 효과가 없거나 더 짜게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도가 높은 음식에서 향미 증진제를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짠맛을 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는 염도를 최소 0.9%까지 올린 후 조미료를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향미 증진제를 넣으면 목표한 원하는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식당에서는 간을 모두 마친 후 MSG를 마지막에 넣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감칠맛 성분을 농축해놓은 조미료이기 때문에 우려내거나 오래 끓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0.2에서 0.4% 정도의 양이 국물 요리 등에 가장 알맞다고 하니 요리 시 본인의 사용량과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시중찌개나 냉면 같은 경우 너무 짠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소금 농도가 1.9% 이하에서 조미료를 사용하는 것이 맛있으면서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한 글루탐산과 이노신산의 조합이 글루탐산과 구안일산의 조합보다 2배 정도의 맛 상승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이는 다양한 조미료와 식재료의 조합이 서로 다른 감칠맛을 생성하며 각 조합이 맛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전 세계의 식당에서 수프나 국물 요리의 소금의 농도가 대개 0.9% 이상인 이유는 인체의 염도가 약 0.9% 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짠맛을 느끼기에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음식의 맛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에 실험에서도 보았듯이 0.9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짠맛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감지하게 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글루탐산과 이노신산이 함께 사용될 때보다 단독으로 사용할 때 감칠맛의 여운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요리과학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는 단일 조미료가 풍미를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며 그 여운이 입안에 오래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파르미지아 노레지아노 치즈와 같은 특정 식재료의 강력한 맛은 입안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조화의 요리보다 단일 재료에서 느끼는 맛을 더욱 뚜렷하게 남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요리의 자체의 풍미를 강조하는 데는 단일 사용이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msg와 염도의 관계는 음식의 맛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맞게 간이 된 상태에서 조미료를 사용하면 풍미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는 국이나 수프의 조리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각 조미료의 조합과 사용 방식에 따라 감칠맛의 강도와 지속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요리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미 증진제나 조미료를 선호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